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링크사업단 지역연계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정석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대학에서 제가 대외협력본부장을 맡고 있었고요. 그 업무들이 어쩌면 지금 지역연계센터하고 업무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저희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국립대학 책무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했었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지자체, 가깝게는 노원구, 서울시하고 기숙사 문제, 드라이브스루 때문에 생겼던 학교 개방 문제, 학생들의 봉사활동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대학의 인지도 개선과 교육부 연구재단의 상생효과들을 조금 더 높이고자 했던 업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의 어떤 행정적인 요소들, 그분들의 생각들, 그리고 대학의 어떤 생각들, 그런 것들의 온도차들을 조금 더 저희 대외협력본부에서는 원통 역할을 했었고요. 그런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아마 지역연계도 앞으로는 저희가 이제 서울에 거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하고도 앞으로 그런 많은 활동들을 해야 해서 그래서 아마 링크 3.0,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저희에게 업무를 주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링크가 학교 개방을 해서 연구자원이든 공간이든 개방을 해서 지역과 함께하는 게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학교 내에서 개방 행사를 하면서 했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 마당극 행사가 있었고요. 어르신들을 위한. 학예에는 물놀이 워터파크가 운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링크 사업단에서 지역연계 프로그램 일환으로서 학생들에게 운영할 수 있는 체조, 심폐소생술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눈썰매장을 아마 개장을 해서 거기도 저희가 안전요원이라든지 개방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학교의 인지도 개선과 연구자원에서 링크를 왜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좀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제일 큰 바람은 사실 대학은 입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학부모들은 입시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로서는 대학도 하나의 단체이고 사회적인 어떤 기관이고 그런 것들이 지역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다. 자녀들만 보내는 곳이 아니고 같이 호흡하는 곳이다. 어쩌면 링크의 바람이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역 연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점은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주민도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요. 지자체도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소통이 틀린 것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항상 좋은 행사를 하면서도 나쁜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극복하려면 결국은 먼서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보다 뵙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그 후에 어떤 행정행위가 일어나거나 행사도 일어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연계사업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업무 분장이 좀 약해서 생겼던 부분들인데 대부분 큰 행사의 메인적인 어떤 활동들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부대적인 상황에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실의 문제라든지 동선의 문제라든지 주차의 문제라든지 아주 배제되기 쉬운 그런 문제들인데 그런 것들이 사실 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다 해결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 결국은 시민과 지역과 대학이 큰 굵직한 주제는 똑같지만 사실 거기서 이룰려는 성과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온도차가 생길 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은 끌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실패한 부분들을 가지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행사가 끝나고 나서 보통 딱딱하게 활류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실패가 있고 어떤 것들이 요인이 있었는지는 조금 더 파악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사했던 분들 좀 모시고 조금 더 편안한 모임을 가지는 게 저로서는 다음에 또 이어갈 수도 있고요. 그분한테도 서로 오해도 생기지도 않고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가깝게 이제 노홍구하고 제가 대외협력본부를 맡으면서도 많이 일을 했었는데 사실 그때는 국립대라는 위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노홍구도 그런 인식들이 많이 바뀌어서 대학에 하고자 하는 일들은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 학교 운동장도 노원에서 10억을 들여서 운동장 전면 잔지밭을 다 교체해 주시거나 그런 일들이 있어서 또 그런 일들이 있으면 시민들도 많이 활용하시고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배제되고 아무래도 대학에 대한 인지도 개선이 딱딱한 얘기지만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많이 홍보도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대학이 대학의 어떤 능력치를 표현을 할 때 연구비 수주에 대한 금액적인 표현이 좀 들어가요. 그렇다 보면 주민들은 사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너희들은 왜 혼자 연구비를 많이 가져가냐 이런 어쩌면 그런 인지가 굉장히 많은데 학교에 막상 오셔서 좋은 시설과 개방적인 모습 그리고 체육이나 문화활동들을 하시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고 대학이 본인들만 위한 곳이 아니구나 이런 거를 인지하게 되시는 게 가장 보람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링크 사업 자체가 대학의 강점 특성화된 부분들을 더 두드려서 지역사회 파급하기도 또 쉬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어쩌면 처음 주민들과 함께 호흡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좀 알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열어드리는 게 훨씬 더 지역사회와 호흡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부분, 강한 부분도 있지만 쉽게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거나 프로그램을 하거나 연구활동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안하실 수도 있고 사회적인 어떤 책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역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좀 프로세스가 힘드실 수도 있고 소통 방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도 그게 자기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내시고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